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오늘은 스파이더맨 10화 찾아왔습니다 지금 뉴욕시티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악당들과 제대로 한바탕 회복과 갔습니다 그 전에 말이죠 오늘은 새로운 슈트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려 아이언 스파이더 슈트를 드디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벤져스4에서 나왔던 슈트인데 오늘은 이거 입고 보스와 단판 짓도록 하겠습니다 헉 오 gets 간지야 G den지 어 45분 붙잡혔네 벌쳐구나 벌쳐야 한번 말짝 correspond 자오 자 이제 일렉트로랑 한바탕 하겠구만 만장 떠보자 이 자식아 후우 자 이제 새롭게 얻은 아이언 스파이더 슈트로 빠악 일렉트로 그대로 작살 레버입니다 잠깐만 이거 쪼개야 되는거지 저거 아우 쏘세요 쫘아가서 어택 빵빵빵 이거 뭐야 아 이거는 이 전압기 쪼개버리면 됩니다 오우 벌쳐와야 합동공격인가 가자 오우 일로 오세요 자 마무리 어택 오우 피이 까 깨 백만볼트 아 가만히 좀 냅둬요 하이 자식 아야야야야 아 자 일단 기절시키고 그대로 칩니다 하이 타잇 타잇 일단은 확실히 쉽지 않은 싸움이네요 우와 이거는 바로 쪼개야돼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역시 슈트가 만능이 아니기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manera 오오... 우리 tym 아우 샷 아 덱 깔아뭉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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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 이거는 그대로 꾸개는거야 아아 오우 짜릿짜릿하네 일단은 일렉트로는 잡았고 질척거리는걸 별로 안좋아한다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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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빠시빠시 다시 다시 잘가 오케이 벌초까지 마무리 일단은 두명 처리했습니다 이제 몇명 남았지? 4명 남았군요 자아 다음 목적지로 왔습니다 스콜피온과의 배틀입니다 배틀입니다 으으으 아우 잠깐만 이거 저 독팀이잖아 저거 안돼 정신이 아득해진다 어 뭐야 무슨 독이죠 저거? 이거 환각제인가보네요 완전히 독금을 늪으로 바뀐 그런 상황이네요 엄마 저기 빠지면 죽겠지? 한번 빠져볼까? 아 아아 아아 아 아 외치다 아줬어 오우 뭐야 우와 워어우어 스콜피온 극혐이네 골고루 윙 야 이거 떨어지면 안되네 으으으으으으으으응 비절시킨다음에 뚜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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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니쉬어택 나아가 떠나자 호우 아이언함 발동 샵 샵 으아 오우 썰어버려 아 이거 아이언함이 활약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오케이 아 여기서 바로 해독제 만들어야 되는구나 좋아 으흐 오케이 황각에서 깬 것 같으니 어 아니 야 내 슈트 어디갔어 아 이거 아이언함을 제대로 테스트를 못해봤는데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아이언함 발동 좌 빵 빵 짠 뚜씨 빵 어허 이렇게 팔로 새롭게 생긴 4개 팔로다가 애들 다 잡아버리는 그런 슈트네요 근데 너무 아프다 그니까 이 자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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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라아 버리아 그렇지 메이수모 괜찮아요? 네..저는 괜찮은데 순모야 아..순모는 그 전역변에 걸려가지고 아... 오케이! 이제 라이노와 한판 맞춰뜰 수 있겠어요 심하노는 더럽게 세지만 약간 멍청었거든요 얘가? 하하하핳 안녕 라이노 오랜만이예엉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우야 이걸 웹슈터도 안먹혀 하잇 짜아악 자 아이언함 한번 꺼내보자 아이언함 8도 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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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기수도 안나는데? 샤! 와! 다 한통에 아 라이너는 이걸로 잡아야될거 같애 어우!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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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오케이! 에잇! 자, 척! 자시! 아! 우와~~은w 내려와! 빠세이! 짜다짜짜짜짜쳐짜! 따! 어우! 어우 맨집이 더럽게 자antisuc수 오케이잉 아아 스콜피언도 있었어? 어우 야아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스콜피언부터 잡자 이거 일로와 너 이 자식아 너 그때부터 마음 안 들었어 오오오 하하 지들끼리 막 싸우는구나 아휴 멍청해 뚱씨 뚜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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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우와 황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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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내려와 아아 죽겠다 아아 하하 하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 이거 슈트 파워 발동 싹싹 와아 마무리 아오 자 일단 스콜피언을 잡았어요 어어 저놈이 문제야 저놈 라이노 라이노 어어 붓 자식 아아아아아 뿌오오오 뿌리 judges끼리 싸워나 설마 어 저흐흑 저흑 지들끼리 싸웠나 설마 이게호오오오오오오 Going back 가자ní 개꿀인데 둘이 좋은 맘 보내세요 오케이 이거 아주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맨 10화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일단 6명의 보수 중에서 그 4마리 조물의 기술은 다 처리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만악의 근원인 마틴이와 그리고 오토 박사와의 대결만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버스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